두산그룹이 사업구조를 클린에너지와 스마트 머신, 반도체, 첨단 소재 3대 부분으로 재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클린에너지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습니다. 주축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퓨어셜입니다. 스마트 머신 부분에서는 두산 밥캣이 인적 분할과 두산 로보틱스와의 합병 및 포괄적 주식 교환을 거쳐 두산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반도체 첨단 소재 부문은 두산 테스나가 중심이 됩니다. 이번 개편은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주주 가치를 재고하기 위해 시행됩니다.